역시 얍삽이들은 어쩔 수가 없어. 야, 우리는 정말 이래도 될까라고 생각했던 거는 딘딘이가 하고 있다니까. 정말 이거는 너무 나쁜 짓 같은데 어떡하지 하면 딘딘이 하고 있어. 와, 진짜 기가 막혀. 그거를. 이걸 빼, 이걸 빼. 그 다음에 이거 옆으로 좀 빼줄래? 코드를 꼽을 때 좀 찾아봐봐. 와, 이 형도 제정신 아니구나. 만만치 않은 것 같아. 와, 이 형도 대박이다. 와, 대박이다. 애들 거 가운데다. 귀엽게. 애들 거 가운데다. 뭐야, 아저씨, 아저씨. 이거 돌려야 돼, 돌려야 돼, 아저씨. 아저씨, 아저씨. 남이 장사하는 데 와서 또 이래. 소유권이 있어요, 왜 그래요? 왜 그래, 또 깡패처럼. 소통하고 이거 깨지면. 안 깨져. 이거 깨지면 깨지는 순간이고. 아저씨. 거시게 돼요. 이거. 어디 가? 저기. 코드, 코드. 코드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저 코드 잠깐만 꼽아서 쓸 수 있을까요? 코드, 코드. 저보세요, 코드할게요. 코드, 코드. 오, 빨리 녹는데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와, 이거 어느 세월에 말려, 이거. 지금까지의 심경이 혹시 어떤가요? 지금까지요? 혼자 있고 싶네요. 아니에요. 심경이 혹시 어떤가요? 지금까지요? 혼자 있고 싶네요. 아니에요. 지금 시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좋은 때가 올 것 같아요. 다 돌아오는 거예요. 다 돌고 도는 거예요. 뭐하세요? 같이 쓰실래요? 와, 진짜 오래 걸리네. 모르면 물어보지. 아무도 안 알려주던데. 아, 물어봐야죠. 에이, 벌써 없네, 난, 어른이. 힌트가 여기 있네.